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최성조입니다. 수험생 1분 체조 오늘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동작 배워볼텐데요. 이 동작은 오랜 시간 보고 가까이서 보면서 뻐근해진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 동작은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눈을 먼저 지그시 꽉 감아주는데요. 3초 정도 약간 힘을 주고 꽉 감았다가 다시 뜨는 동작을 3번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눈동자만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는데요. 먼저 위로 올려서 3초 밑으로 내려서 3초 이번엔 오른쪽으로 3초 이번엔 왼쪽으로 3초 그리고 마지막은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3번 움직여주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3번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움직여주면서 동작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 피로가 확 풀린 눈으로 문제 속 정답을 잘 찾아보세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